Q. 주군나무섬에서 얼음탑을 저기 죽음나무섬에서 얼음탑을 저희가 먼저 파지게 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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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얼음탑을 다 번개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일단 작전은 뭐냐면 양띵말을 듣지 말자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작전은요 작전은 양 어? 뭐야 벌써 정복했어 뭐야 점프 왜 벌써 깼어 뭐야 뭐야 또 깼어 우리 막으러 가자 우리가 가지면 갑시다 빨리 빨리 길을 몰라 길을 몰라 자 너블님 너블님을 따라갈거에요 우리는 여..여기가 어디죠? 이리로 이리로 어디 우린 어디로 가면 되죠? 잠깐만요 이럴 땐 이래야 돼요 얍삽하게 쓰레기 작전 써요 저희 팀 지금 렉 걸려서 진행 못하고 있어요 야 좋아 쓰레기 쓰레기 작전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자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바로 우리는 쓰레기 작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저 도발할 수 있거든요 어 뭐야 코코아콩에 인센트병 두개를 준대 우리 한명은 그 죽음나무 거기 가가지고 번개 떨굴래요? 그러면 저기 점프맨 또 못하지 않 내가 그런 신속이 있거든 내가 이게 신속이야 들면 어 내가 그러면은 얼음삽을 정복할게 어때? 자 일단 저런 말 씹어요 씹어요 쓰레기 작전이니까 쓰레기 작전이니까 여기 어떻게 올라가죠? 상대방 기지인거 같은데요 여기요? 상대방 기지라고요? 상대방 기지구요 여기로 가야돼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긴가?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안돼 뭐야 이거 어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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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고객님이야 주제발에 서있냐는 너무 진공하시는데 시작인가요? 시작인가요? 도망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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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맞장 다굴 3대1로 맞장 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안돼요 그런거 옳지 않아요 여기 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요? 이거 파란색이 그 적 아닌가? 얘 죽여 얘 죽여 야아악 어디있어 어디있어요?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이거 아예 세계수 밖에서 맴돌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안에 들어가 야 여기 우리 기자 도망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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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기자 안에 4명 있다고 야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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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안보여 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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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럼 내가 계속 몸을 같이 있게 우리팀을 위해 아버님을 도망x2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근데 우리 죽어주면 킬로 악마의 무기 살수있게 해주는거 아니에요? 맞아 우리 도와줘야되는거 아니야 우리? 나 도와줘야돼 나 지금 4대1로 싸우고 있어 그러네 이길 수 있어요 위손님 어떻게든 될거에요? 근데 나 왜 한 번에 두 번씩 이거 오류 아니야 이거? 2팀씩 들어가는거 아니죠? 저거 우리 기지로 가려면 우리 죽어야되지 않아요? 네 저기 가요 저기 저기 어디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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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있네 우리 가요 다 같이 모입니다 오십시오 나아 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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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이번에 들어야 돼 지금 다 왔어 일로와 일로와 어디있죠? 어디있죠? 하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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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여기 들어왔다 오무야 어디있어 거기 드래곤선 거기 평화야 평화 평화야? 여기 때리면 안 되겠지? 어 야 이게 근데 은근히 하기가 쉬워 우리 기지 왼쪽에 악어로님이 있어요 우리 기지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합시다 얼음 타러 그러면 첨력을 갖시다 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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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옴성 탁이다 야 얼음 탑 가져 얼음 탑 우리 여기 여기 한 명 있어 중격 벙개를 막아야돼 벙개 오케이 이거 이거 밟고 올라갔다 어디갔어 우리 들어갑시다 어 여기 어지러워 어딨어 어디면 거지 이런 개같이 저기 흰머리 저 할아버지 아버 아니야? 여기 선행연 아래스 들었네 야 무난하게 아주 그냥 그냥 쎄라고 그니까 그니까 나도 원길이다 야 죽여바랴 야 죽여바랴 엄청난 녀석들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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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옥 유옥하셔야 죽였구만 야 너희들 유옥해줄거야 안 돼 야 유옥해줄거야 아버지를 유옥해야돼 ca- eher 어른탑을 먹어야 необった 배혜아 리아 저도 죽지 않지요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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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하자 OK 고기야 꼬부して 요 왜토리가 되었는데요 와 미소님 개쎄다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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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젠장할 젠장할 그 이거 서버 오류가 그 증명님? 야 서버 오류가 조금 있는데요 tp 되는데요 그 처음 시작하는 대로 오케이 죽으면 잠깐만 스포지 이거 스포지 골드님이 설정 해주시겠죠? 오케이 네 주십니다 팔 많이 맞으셨네 안녕하세요 오 잠만 지금 근데 킬수가 뭐지? 선생님이 3킬 내가 2킬 핑랜이가 3킬 오케이 키리 키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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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빨리 빨리 해달라고 해 정력아 침대 설정해놔야 되지 않냐 왜 양띠님이 여기있어? 야 여기 우리팀 맞아 양띠님이 나왔는데? 음흐흫흐흐흐흫 양띠님 죄송해요 팩쳐주세요 깜짝 놀랐어 나 다다다다다다 나는 이기면 됐다 여기여기 우리거야? 여기 서있으면 상대방한테 번개가 떨어지나봐요 오해 오 됐다 여기에 막 있는데? 여기에 재수먼트 몬 이번에도 이러고있으면 되지않아요? 뭐야 나는 왜 여깄어? 백 백칠라는데 나보고 내가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러면 서 있을게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한 명만 여기 서 있으면 돼요? 네 제가 서 있으면은 번개를 계속 떨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다 막아버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투명이 되네 되네. 나 지금 투명이다. 아이고 좋네 좋아. 어디 쪽에 있는 거지? 지금 세 개 수를 가지 않았을까요? 세 개 수를 가서. 야 빅맨이 또 왔어 우리 귀지! 여기 되어있다고? 우리 여자가 두 명이에요. 죽여버리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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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66쪽 kör이야! 권che! 아무도 없어 여기. 여기 밑에 아무도 없어요. 저쪽으로 이동하는게 좋겠다 파란색 이거 밟을 줄인거야? 아 이건 더럽다 여러분 제가 길치거든요 제가 선행이 굽지 않아요 탑 올라가던 곳 투명이 풀.. 투명이 썼다 안풀렸다 이렇게 투명이 썼다 안풀렸다 얘 죽여 이게 번개 위치로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내가 죽여줄게 죽였다 여기 빛빛이 또 왔다 이거에 굿나 여기 세제에서 하고 있는데 번개 맞고 있는거 같애 이쪽 주변에는 번개 안치니까 없네 우리 기지에 또 왔어 어 오 잠깐만 플레이트 다 죽으셨는데 예 어째서 아 3대1 맞췄 요쪽 밑에 요쪽 밑에가 핫플레이스 같은데 오케이 갑니다 지금 그러네 핫플레이스네 밑에가 핫플레이스거든요 저는 돌아가서 우리 팀들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얼음타 뺏긴다 핑맨 올라간다 아니 여기 핑맨이 아직 안올라갔어요 내가 내가 이겨 내가 이겨 나 이길 수 있는 능력 없어 주로와 뭐야 투명나 투명나 펑크펑이 뭐지 야 하 간다 야 너 하향이 잘했지 누나 보여요 누나 보여요 야 빨리 여기 업무도 있고 여기 쏴 누나 보여요 누나 보여요 그러니까 빨리 쏘라고 나를 번개 맞았다 번개 켜서 내려주세요 나에게 그접할 수 없어 나에게 그접할 수 없어 나에게 그접할 수 없어 나에게 그접할 수 없어 아이씨 아 당투명 썼는데 아이씨 야 화백꽃집도 봐라 화백꽃집도 봐라 야 RSL검이에요 어? 단순한 사람한테 좋네 아 아 오 방금 번개가 나한테 친거 같은데 나한테 췄어 번개가 뺏겼나봐 우리 적팀이 올라왔어요 적팀이 안돼 야 야 뭐야 나 왜 이렇게 할게 화를 몇십개를 바꿨는데 왜 이렇게 할게 그니까 야 우리 쟤가 화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막 안주고 어 야 근데 저쪽도 RS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킬하는거 보면 오케이 뭐야 쏘발이 나한테 다 걸받고 있어 여기 여기 천둥 치는데로 다 와야돼 지금 미소님하고 머싸가 저 계속 천둥치고 있어 지금 오른쪽에 전투지역이지 어머님 선생님 야 피면아 전투지역이야 지금 예 전투지역에 그 사기 속에 가운데 오케이 아마 큰거 올라오면 돼요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요 어머님 저거 그냥 버릴까요 옆블림 있어요 뒤에 저기 옆블림 퍼 아 혼자서 막을 수가 없네 맞다 어머님 날라다니지 않아요? 네 저 단거리 그거요 야 왜 쟤는 드럽게 안죽냐 아 번데 걔 짜증나네 번개 어딨어요 번개치는거가 나무지역에 있어요 나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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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고있어 가고있어 피밀 우리 뺀살압 같은데 우리끼리라도 야 이거 너구리가 졸라 안죽어 왜 안죽어 어 안죽어 너구리 왜 안죽냐 너구리 블라블르소 같은데 블라블르소 들어가도 되잖아 야 졸라 아파 300 지지로가면 버프 때문에 죽일 수 없어요 거의 와 이거 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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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우 야 왜 이렇게 안죽냐 블루불사지 블루불사 맞아? 이거 아레스 짱보라 네 어 어 피빈님 유연해 피빈님 와 어머네 그래 어 선생님 8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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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천둥 천둥으로 가자 아거니 나 떨어야 나 어 못사 못사 아레스 아 여기로 오면 돼요 여기 오케이 여기로 올라가면 돼 이거 올라가면 뭐가 돼 천둥 치는 데 있어요 천둥 치는 거 주기차기 잡자 잡자 아 이거 번개로 계속 딜을 넣어주는 거야 네 멋사 있어요 멋사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여기서 너 혼자도 못잡아요 멋사 이 파이트도 좋은 거 맞죠? 맞습니다 오 죽겠다 오 죽겠다 야 멋있다 놀랐어 지금 양수씨 계속 경험치 나무에 계시거든요? 계속 와요 아니 지금 중앙에 있어요 아 야 번개 어 번개 죽었어 그 선생님 위에 있는 아레스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네? 아레스 아레스 네 멋사님 멋사님 와 진짜 안죽는다 내가 데미지 키워 아니 이거 데미지가 없는 거 아니야 혹시? 3데미지가 이렇게 안 돼 아니 이거 처음에 기본 갑바 때문에 처음에 데미지가 약해서 죽이기 어려운 거예요 2차 하시면 확연하게 차야될 거예요 오케이 너부리 직갈란다 너부리 직갈란다 야 블루불사 같네 쟤 블루불사하면은 어 손해 손해 오케 손해 오케 손해 오케 오케이 멋사님 왔다 멋사 멋사님 죽여야 돼 멋사님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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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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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님 추구실 시간 삼성님 안녕 죽어야죠 삼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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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야야야야야 멋사왔어 못사 아레스 아레스 야 이거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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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약해 레알 졸라 약해 야 진짜 이거 이 파이터 맞아요 이 파이터? 야 졸라 약해 야 졸라 약해 야 이거 물주먹이야 물주먹이야 졸라 야 야 여태까지 하면서 이렇게 약한건 처음봤어 아싸 멍청한새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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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면 못들어가나 우리? 아니요 피자 죽이죠 아이씨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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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이거 파이터 나와라 약첩하게 압도빼기 어깨 어깨 이게 아니네 뭐야 이거 짜아암 진짜 깔아암 내가 화살로 치젤을 만들었는데 오케이 피자 피자 피자피자 오케 피자 피자 피자피자 이럴아이 압삭한 얘네들이아말로 쓰레기작전쓰는데 답답 나바 아! 나와봐! 레고도 빼기 레고도 빼기 오케이 이겼네 우리가 쫄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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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오나와 못나오나와 못나오나봐 아 쫄쫄쫄쫄 야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에 학평 지금 못나오는 어 잠깐만 어 나 죽었어 우리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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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가 빠졌다 빠졌다 퉁났습니다 내가 내가 지금 얼음 탁을 한번 점령을 해볼게 얼음 탁 얼음 탁 얼음 아 이거 점령 나겠다 어 야 우리 길이에 누구 왔는데 도와드리겠어요 도와드리겠어요 다시 번개 나린다 번개 나린다 아 죽어다 분노에 분노는 죽였어 한 명 우리도 가야돼 우리도 가야돼 얼음 탁이 이게 얼음 탁이 이게 탁이네 얼음 탁을 우리도 얼음 탁이 짱 어려워요 점픔에 누나 내가 간다 내가 왔다 미치미 죽이야말이야 야 알렉스 엄청 세 알렉스 조심해 선행위 감옥 같다 선행위 감옥 같다 선행위 감옥 같다 오케이 우리가 이겼구만 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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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앞쪽에 기지 앞쪽에 세 명 아 이거 번개 이거 번개 내려서 아파요 저 갈게요 저 갈게요 C1 C1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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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위 갑니다 좀비 러시야 좀비 러시 좀비 러시 좀비 러시 좋아 좀비 러시 좀비 러시 좀비 러시 좀비 러시 좀비 러시 죽여요 죽여요 죽였다 계속 원 딜 원 딜 원 딜 들어가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죽여버려 아렉스부터 잡아야돼 아렉스 선행위 부터 잡아야돼 선행위 뒤로 갈게요 제가 바꾸고 있을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운부여 운부여 안 돼 안 돼 얼음 차지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제 이제 싸워 우리가 이긴다 오 불부터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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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쫘아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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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파이트 하려면 2파이트 아웃파이트가 아니라 번개 내려주세요 번개 아리스 나다 아리스 비타 한 명 올라온다 비타 한 명 올라온다 이거 누구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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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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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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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망검이야 밖에 야망검이야 그거 나갔다 들어오면은 저항 생겨요 발판 야 악원님 옳은 타 한다 악원님 옳은 타 악원님 옳은 타 악원님 옳은 타 악원님? 러사님 부터 지옥 오케이 모사님 띠וך지 나 쓰러졌어 선생님이 다 먹었네? 잠깐만 천재키스 파란팀 20개 몰아팀 170개 뭐야? 와 삼성님 엄청 쎄 용상점으로 가세요 용상점 용상점이라니? 용상점 어디야? 파란색깔 저 파란색깔 타워 있는데 야 나 돈이 없어서 나는 나는 어떻게 돈을 베냐? 어? 타워로 돈을 벌어야겠어 와 잡았다 야만족 진짜 야 이거 코코아콩 한개에 그 당근 몇개짜리야? 천둥 떨어졌어 지금? 내가 천둥 없어 3월 코코아콩은 다섯개요 왜 4알? 그럼 이게 졸라 좋은거네 우리 맞죠 여기? 우리 뭐하고있어서 우리 뭐하고있어서 이걸로 이걸로 2차전쟁하면 되겠네 상점 상점 중룡아 천둥 나가고있어? 어 여기다 중룡아 천둥 나가고있어? 오빠 어디? 상대 받고있어요 오케이 내가 계속 타고있어 어디야? 오오오오오오오 개무서워 2첸 탈거야 2첸 2명 탈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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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벙개치자 깨가기 벙개치지말라고 벙개 계속쳐 아니 나 2명이어서 계속 또 쳐 나 갈라는데 네 와 스마일 2차ð 졸라 빨리 올라가자 삼십십 Может 삼십옵 삼십오 삔행님 x8 저 아까 죽였어요 15맨대요 그냥 죽이다보니까 18이 됐어요 이거 그게 18인거야 가고 있어요 야 나 죽을 거 같아 나 죽을 거 같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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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오 밈 오 밈 오. 밈 뭐 뭐 저 근데 거기도 가야되는데 거든요 2차 girattgging 예예 먼저 지우기가 오. 밈 아니 이거 천둥 예의를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내가 잡기가 어려워 문제인거 같아서 아버님 아버님 기지로 아버님 기지로 야야야야 살려줘 살려줘 아니 나 점프지역이야 살려줘 야 나 점프지역 살려줘요 살려줘요 이 차 하는 데가 어디라고? 이 차 하는 데는 바로 기지 앞에요 나 돈 좀 좀만 주라 내가 여기 애들 붙잡아놓고 있을게 아니 점프지역 가면 아버님 있나요? 어 살려줘 오케이 가 이 차 하는 데가 어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죽으면 어떡합니까 야 상점 어디야 야 상점 어디야 상점 상점 상점에서 그냥 인체티포션 사실래 중앙상점 전수리상점이 아니면 일반상점으로 가야돼? 일반상점이에요 일반상점 일반상점? 오케이 방어구하고 다 팔아요 나 이거 점프맵 이거 삼성님이 위에 활썼는데 아 그니까 미쳤어 원래 상점이 오케이 좋았어 개쎄 인파이터 인파이터 2차 세요? 우문이 어떻게 2차 했어? 저 2차 세요 어떻게 일반상점이 어디야? 이거 아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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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으로 됐네 파란색으로 됐네 여기 여기 끝으로 가면 있다 여기 머싸있다 머싸 머싸 죽여 아 여기 평화지역 아닌가? 야 일반상점 평화지역이야 중앙아 평화지역 평화지역 못싸움 어디서 가는거지 폭풍가 여긴가 양원히 상점 가는길 야 위로 가는거여? 상점 위로 가는거야? 저기 있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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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이터 개쩔어 인파이터 얘기해 놔야 되지 않냐? 일반상점 평화지역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룰에 아 그래? 네 맨페에 다 적혀있어요 어 죽어 죽어 토크아크 오케이 나 15원 얻었다 저 가난해요 가난해요 다 바꿔볼게 일단 제가 인첸트병 다 바꿔 아 인첸트병으로 다 안 바꿔도 돼요 아 근데 우리 2차전쟁하면 좋잖아 다 바꾸 사나이님 지금 돈 얼마있었는데요? 저 지금 근계가 몇개있지 지금? 84개있거든요 아 그럼 다 바꾸면 안돼 저 20개 근계 30개만 주세요 30개만요? 네 레벨 15만 찍으면 돼요 네 오오 토맨캐리 오케이 굿 자 레벨 10 14 나 14임 14 한개만 2개만 인첸트병 누가 야 뿌려줄게 너 어디야 저 밑에요 올라갈게요 저 2개만 있으면 1차에요 1차 이거 3개수에서 잡을 수 있죠? 저 드릴게요 1 2 2 내 3개수에서 잡을 수 있어요 어 안돼 안돼 너블님 먹는다 너블님 이거 점프면 삼성 너블이가 이지를 하고 있는데 너블님이 옆에서 주워먹으세요 저 개자식 봐라 너블님 저거 텔포로 잡아요 텔포로 너 안맞아 선생님 쓰고 나 안 부서졌죠? 어 예 시보라 아 선생님 땡큐 땡큐 아 선생님 오죠 뭘 어 왜 따라오지 레벨 회복 물량 선생님이 랩 몇 몇 됐어요? 어 뭐야 내 칼 주워먹었어 흐흐흐흫 어떤 경우인가요 테마질 때 가보 가보 이거는 줘야 되지 않나요 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선생님이 왜 몇 됐어요? 저 10인데 더 살라고 어 아리스 유리스 2.5화 데미지마 장훈이 이시트병 좀 남고 있어요? 나이스 컨트롤 너한테 줄 거 없어 건물이 평화지역 갑시다 3점 장난이야 여기 30 아아 야 이거 사라진다 야 이거 사라진다 야 오케이 야 기지 가자 기지 기지 기지를 어떻게 돌려가냐 이거 발만 받는데 돈 있어요? 돈 드릴까요? 돈 있어 오케이 난 시보됐다 갈게요 난 시보됐음 야야야 여기 다 대기 까고 있어 아버님 그냥 자살 자살 어떻게 해 부적이야 자살 못하잖아 와 뭐야 왜 캤어요 아리스 아리스 2차하면 개선기 그러니까 아리스가 그 능력이 있어요 어 서명이 이제 2차전기를 하잖아 오른쪽 클릭했을 경우 어 잠깐 동안 힘을 증폭시켜 주거든요 그걸로 갑자기 급 죽일 수 있어요 와 개쎄네 갑옷 써야네요 갑옷 가고 나서 저희 놔요 왜 뭐사님 힐하네 넣어야 가야겠다 전직해야겠다 아니 상자에 넣었어 아버님 오케이 갑니다 전직가요 어 나 졸라와나 오케이 추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만조 2차 나왔어 키멘아 야만조 2차 나왔어 아리스 아리스 모사님부터örung 고기 되는데 컷 제가 2차전직을 했기 때문에 네 게임은 끝난겁니다 오른쪽 클릭해봐요 아이템창 누르고 오른쪽 클릭했을 경우 몇초인가 봐봐요 몇초에요? 여보세요? 오른쪽 클릭하고 아이템창에 힘 몇초인가 한번 봐봐요 뒤 머사님 중견님 아 저는 갑박 꼈습니다 머사 공격도 데미지마 갑옷깨는데도 아파 죽였어 죽였어 이거 전투지역을 제가 먹을게요 나 운영자 죽였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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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в소 하나 .. 하나 둘 감사합니다.